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디? 뭐라고? 굴보 치킨이라는 힌데빵돈 여기에 치킨? 디저트 뭐? 가자 가자 치킨 역시 솔직히 지금 힌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아니요 아니요 조금씩 한국의 뜨거운과 일본의 뜨거운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의 뜨거운 물이 많아요 아직도 뜨거운 물이 많아요 정말? 응 정말? 이렇게 뜨거운 물이 많아요 아직도 물을 씻고 있는지 아직도 안 사용하지 않아요 일본의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뜨거워 그래서... 신데방상구리 저거 말해라 지금 욕먹고있어서 신데방상구리 말해라 宿은 어디에? 명도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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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생겼어 최근에 한국의 호텔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1백에 보통 15만원 좋은 곳 진짜? 15만원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많이 퇴하고 있어요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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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보호텔 좀 広告 부탁드립니다 그냥 퇴근하고 있어요 호텔요 호텔 주세요 둘이요 둘이요 오늘은 창문도 없는 방 창문 없어요 잠시만요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통을 잘 알기로 했어요 지금 손으로 손으로 주문했어 네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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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만들지 않고 람쟤 그래 이런거 필요는 없다고 せ 몇몇 邪 relev 寄ってる? 寄ってる 今度前も危なかったよ 俺が主にプレゼント買ってるときもちょっと危なかった 最近飲んでないから 俺もよ すぐ上がってくるんだ ちょうど買ったよ 来た来た来た かわし切った いいね 映ってない映ってない映ってない おいしいぞ おいしいぞ どう? 足切った 足 足から一歩 あ行こう? これもう絶対うまい もう言っていい 俺もマリとオックンにいろんなチケット食べさせてもらったけど 握った瞬間にわかる もう だってさ上手いも うまいもん 僕は 롯크 마이 오! 아리이네 아찌이 또가 이따ってるから 아카게さん도 아쉬가 있었는데 아쉬워 아쉬워 아카게さん가 시하와세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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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쉬워 옥쿠아니라 옥쿠아니라 뭐いうこと? 네,求めてないから 余計なこと書くなよ 옥쿤もじゃなくて 옥쿤じゃなくて 자아니라 아이고 야아 야아 이거 뭐 볶음은 이거보다 더軽 옥쿠아니라 맘에라이도 아아 옥쿤아니고 옥쿤아니고 아카기사 아아 감사합니다 아아 치킨은 옥쿤아니라 맛있어 아아 이거 아아 한국은 이 치오가 아아 고마 아아 이 치오가 이 치오가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렇게 치고서 먹으면 맛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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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는 고구만네 이거 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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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면 진짜 강해 응 왜?雨降고 싶으면 안 돼 랜지 안 돼 나 급하게 올 왜 그래? 멕쭈 멸가 맛있어 맛있어 나는 아직 안 돼 한 마리 나의火가 붙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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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드세요 오오 마시지마, 배가 부르다 아, 이거 진짜 이腹이 많아요 이거 좋은데 필요없어. 대박이다 이거. 이거 있어? 응. 전혀 손이 없어서. 絶対 시청자분은 한국인들한테. 왜 이러지? 필요없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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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먹자. 뱅뱅뱅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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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푸드네 어떻게 했을래? 배가 많다 맛있어 한국은 카라게콘 치킨은 맛있어 일본보다 이것만은 말하지만 일본보다 라이드로 먹기 쉽게 軽 여러분 여러분 둘 다 너무 취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촬영할게 아니고 라이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취했어 너무 너무 그럼 또 나왔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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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그래서 신대방 삼거리는 수화는 여기 조금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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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해준 예 뭐해 딱 udes 고춧가루